멤버들이 직접 봤을 때 이 멤버는 내가 무대에서 봐도 참 잘하는 것 같다 멋있다는 최고의 무대장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용승 씨! 상승!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용승 씨 어떤 모습이 멋있어요? 용승이가 이렇게 감정 변화를 잘 주거든요 웃다가 무표정 이런 걸 진짜 잘해요 기분이 좀 심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웃다가 카리스마 했다가 웃다가 카리스마 했다가 이거 보여주세요 레디 액션! 웃다가 카리스마 웃다가 카리스마 웃다가 카리스마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첫째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아니 그만큼 프로라는 거죠 그렇죠 예성 씨도 할 수 있어요? 와우! 이거 아니라 한 번 보여주세요 웃다가 카리스마 눈빛 하는 예성이잖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웃다가 카리스마 웃다가 카리스마 보여줘 스타일링 저거 뭐예요? 저랑 이틀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없는 멤버인 슈퍼주니어의 비애인이의 떴다오빠 렛츠고! 떴다오빠는 동원 씨랑 민찬 씨가 이거 되게 신나는 노랜데 요거를 알아요 내가 떴다하면 왜 저 오바 오바 동원 씨 떴다오빠 분위기가 아니라 슈퍼주니어 T의 분위기가 동원 씨 오늘 텐션 많이 올라왔는데 원래 이런 텐션이에요 리더가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 동원 씨랑 민찬이 굉장히 이틱스러운 친구들 두 명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을 제가 방송국으로 계속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과연 우리 동원 씨 은혁 씨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오빠가 들을 수 있을지 동원 씨 민찬이 떴습니다 떴다오빠 하나 둘 셋 웰컴 투 더 슈퍼쇼 렛츠고! 마이 랜즈 민찬 히스 동헌 랜즈 파리 전하 랜즈 파리 전하 그네 맘에 불을 찔러 내가 원조 여자 킬러 이제 서다 지웠다가 서다 지웠다가 하게 와 꾸셔볼라 밤에 잠 못 자게 미치도록 가만두지 않아 마른 말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가 다친다오 흘러 바다도 밤새도록 달릴까 눈을 내 맘을 밤새불을 지를까 Hey! What you take me to away away Ha! 인터내셔널 Baby 1, 2, 3, 8 내가 첫째 하면 외쳐 오빠 오빠 또 결혼한 뉴욕파티 오빠 I'm so cool, I'm so cool Party like a superstar 비푼 니들 다 모여라 외쳐 오빠 오빠 로드투만무게 로드투만무게 코드명 제로 와우 로드투만무게 자, 여러분 또 무대의 장인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초신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뛰어난 안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안무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안무가 단연 네, 가장 힘들었어요 이번 선택하는 트리거라는 곡의 안무가 어떤 게 왜 힘들어요? 뭐 점프하는 게 많아서? 아니면 누워서 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이때까지 바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좀 빼달라 했더니 대신 안무를 깎아 채워놓으셨더라고요 쉬는 타인 다 쪼개놨거든요 다 쪼개놓으셔가지고 그럼 이번 안무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냥 평상시에도? 다 너무 잘했는데 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그중에 그나마 조금 아니, 근데 지금 동원씨가 이 질문을 하자마자 한 명의 멤버를 눈빛으로 찍고 나한테 안 들키적 하려고 눈물을 돌려서 어, 이번 멤버는 없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원씨가 쳐다본 눈빛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강미씨? 강미씨? 아무래도 강미가 막내다 보니까 맞죠? 맞죠? 막 소름이 맞죠? 막 소름이 이게 본능적으로 가네요, 어둠이 아, 내가 그걸 캐치했다니까 왜냐면 자, 어떻게 봤는데 자, 자, 누가 제일 많이 해봐요? 누가 제일 많이 틀려요? 아, 그렇게 그 빠른 찰나에 잠깐 찍었거든요? 잠깐 찍고 근데 저쪽에서 나를 또 본 거야 동원님, 그렇죠? 엑소에서 돌아왔어요 찍고 나를 보고 눈을 돌린 거예요